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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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십니다. 아, 예, 지나가십니다. 아, 예, 지나가십니다. 아, 예, 지나가십니다. 아, 하는 거지. 아, 시간이 없어서 가격만 받고 나와야겠는데? 아, 예, 지나가십니다. 갓 좀 해. 다가,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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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비. 나비는 좀 오린다. 저기, 저기 안녕하세요. 제가 선호가 올라갔는데, 선호가? 멤버 중에 누가 너한테 갔으면 좋겠니? 저요, 저요. 멤버들 중에 나한테 왔으면 좋겠냐고, 누가? 한 명만. 나한테 김은호 씨. 조금만, 조금만. 저는 괜찮습니다. 네, 수현 씨 반갑습니다. 가라 가라 가라고, 가라 가라고, 가라 가라고. 가라고 앨범에 나왔습니다. 이야, 나 진짜 너무 그러면서 왔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중독 속 쫄아요. 불러주세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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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지금 해도 김은호 씨한테 불러드릴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본 목적이 있는데. 수박 사실래요? 수박 사실래요? 수박 사실래요? 아, 그걸로 이제 여행을 하는구나. 수박을 저한테 판다고요? 네. 사실 거면은 얼마를 써주시면 되고. 진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 돈을 저한테 주시고. 아, 긴장 풀어라, 어깨. 어깨 긴장. 아, 왜 이렇게 떨리지나? 제, 제, 제시 씨가 혹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이거? 네, 저희. 뭐예요, 이거? 네, 저희. 이게 뭐냐면요. 네. 뭐예요, 이거? 아, 저 게임을 제가 져가지고 지금 하고 왔는데. 저, 진짜 초면에 무례하지만. 수박 좀 사주실래요? 수박 좀 사주실래요? 수박? 네. 수박. 봐봐, 내가? 봐봐, 내가? 수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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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이 어디서 싸요? 아, 저희가 수박을 갖고 있는데요. 수박류를 하나만 사주시면. 저희가 주면. 아, 이거 지는 거지. 하여튼 사면 안 되는 거. 하여튼 사면 안 되는 거. 하여튼 사면 안 되는 거. 안 들어, 그런 거 안 들어.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삼시다 가자, 삼시다 가자. 나는 착한, 착한. 그러면은 여기에 진짜 마음대로 사시는 거거든요? 얼마에 사주실지 그냥 편하게 적으시면 돼요. 이거 뭐예요? 저 프로그랜 1박 2! 뭐예요? 저 프로그랜 1박 2, 1박 2! 이거, 이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여기가 1박 2! 네, 맞아요. 왜 저 총재 안 해요? 왜 저 총재 안 해요?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제가 팬입니다. 아, 팬입니다. 아, 이거 뭐하라고요? 여기다가 얼마에... 근데 저 누군지 아세요? 오! 근데 저 누군지 아세요? 누군요? 제가... 누군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티비가 막... 아, 2박 2! 아직 이렇게 멤버들이 다 붙였구나. 제가 적어놨어요. 배우 김선우라고 지금 드라마도 하고요. 영국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어머, 알겠습니다. 아, 이제 얼마... 뭐라고 쓰라고요? 얼마에 사고 싶은지 그냥 액수만 적으시면 돼요. 진짜 상관없어요. 근데 1박 2일 하루 자는 거야? 근데 1박 2일 하루 자는 거야? 저... 아, 저는요. 저는 자고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저희가... 아, 이렇게 크신 거야? 응. 팬이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쓰지? 잠깐만요. 어? 왜 팬을 잡으세요? 제 이름 뭐예요? 어? 왜 팬을 잡으세요? 제 이름 뭐예요? 제 이름 뭐예요? 제 씨예요. 제 한국 이름 뭐예요? 제 한국 이름 뭐예요? 제 한국 이름 뭐예요? 제가 바꿀게요. Consumer kommen. 제가 앨범을 나눈 거세요? 내 앨범을 자유로운 거에요? 제 한국 이름 뭐예요? 너 제가 정확하게...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이거 이거 tells어. 잠깐만, 이거에다가... 그럼 내가 이거 정확하게 하면... 네. 올릴게요! 오케이 레디? 러디? 나이스! 러나 누누나나 하나, 둘, 셋, 넷 올라가! X! 올라가! 올라가! 빵디 차! 빵디 차! 빵디! 야! 차와! 차! 러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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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이 정도만 좋아 가요. 오케이, 솔로! 꽃은 안 둔 누나 그래서 러나 누나 누나 하나, 둘, 셋, 넷 올라가! X! 그리고 이거, 이거 하고! 또 올라가! 이거, 이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5초! 딱! 때렸어! 또 러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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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가지고 근데! 안에 오늘 좀 이걸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진짜 그럼요! 제가 진짜 한 번만 올릴게요, 그럼 어머, 감동이래요 배우 김선호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세 번 바꿨어요 진짜요? 앞으로 열심히 제가 노래 듣고 저는 배우 김선호입니다 호현주 씨 선호? 선호 오빠 맞아요, 맞아요 선호 씨 아, 아니 아, X! 아, X! 어, 욕해 욕하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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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